4번째 게임 지금부터 게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이요? 먹기 전에 아니잖아. 여기 올라가서까지 게임을 한다고요? 그 의뢰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오픈카 게임인데 오픈카 게임? 네, 오픈카를 저희가 제공할 거예요. 지금부터 저를 이기셔야 돼요. 천개물이 가위보호 아세요? 뭐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겼다, 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위보. 졌다, 이겼다. 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 세 번 할 거예요. 연속으로 이기셔야지만 말도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졌다, 이겼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잠깐만, 이겼다. 이기죠. 반대로 해. 반대로 해야 돼. 내려갈 때까지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잡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iki haut.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쫓아 Africans. 가위바위보. 잡다, Sa have pupils. 불이 힘드다, new is. 가위바위보! 고! 롬브르기니! 성공! 롬브르기니 타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들 게임을 이기셔서 오픈카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진짜 운전은 누구예요? 제가 할 거예요. 도전할래? 아니, 나는 안 할래. 그럼 제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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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 못 해. 나 멀티가 안 돼. 지금 못 갈 수도 있어. 지금 못 갈 수도 있어. 1, 2번 잠시 늦게 갈 수도 있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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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봅시다. 1, 2, 3. 1, 2, 3. 너무 잘 나오네, 너무 잘 나온다. 여기가 진짜 잘 나온다. 여기가 진짜 잘 나온다. 여기가 진짜 잘 나온다.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지금 저희가 어디로 왔죠? 여기 그림 그리는 곳인가요? 여기 그림 그리는 곳인가요? 귀엽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뭐 하는 거지? 나우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림 사진관이고요. 그림과 촬영을 결합한 이색 체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선배님분이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의뢰인 대체 누구지? 이런 건가 보다. 와! 예쁘다. 너무 예쁜데? 예쁘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판에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와! 우와! 우와! 의뢰인이 약간 우리 힐링하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나봐. 근데 우리 뭐 그리지? 여기 MBTI J로 끝나는 사람. 찬스. 어? 맞지? J1 넘어가. 그치? 너는 J야. 내가 봤을 때. 너도 슈퍼즈. 그러면 우린 뭐 해? 언니 P예요? 어. 아, P? 아, P? P예요? 우린 뭐 해? 근데 언니 그냥 부담없이 막. 아, 그냥 이렇게? 칠하고. 아, 오케이. 그냥. 그럼 부담없이 팔 운동이나 하고 가야겠다. 오케이. 우리 오늘 그림 제목. 요거트. 은연이. 그럼 여기 은연이를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 은연이. 우와! 보고 싶다. 사베몰레. 어, 예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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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겠다. 느낌이 썼네. 예술은 거침이 없어야 돼. 이런 게 아트지. 아, 깜짝이야. 언니,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야, 이거! 계란말이? 하아... 미안.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아, 노란색은? 음... 이쪽 집에 가드릴게요. 오, 와, 예쁘다. 희아,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도 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트. 아, 이거 아니야. 이 느낌 아니었어, 이 느낌이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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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 예뻐요, 근데. 예쁜데. 잘 안 보이네. 배경을 다 칠하고 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 아, 오케이. 그럼 다시 비비를 해. 엄마랑 물감 놀이 하는 것 같아, 치완아. 말 들어야지. 어디에 숨어둘까요, 미니? 우와. 야, 되게 느낌 있는데? 느낌 있죠, 지금? 우와, 좋아, 좋아. 밑에만 빠르게 칠하면 되겠다. 최현이 지금 빨리 하는데요? 하하. 우리 이거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나는 히토미야. 저요?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잖아. 제가 지금 확신했어요. 근데 너는 날 좋아하잖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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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토미가 의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 아닌데요? 근데 의미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트랄까? 제 슬리프 멋있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끝났어요. 콘셉트 계란말이. 콘셉트 계란말이. 자, 이제 던지자.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디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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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즐거운거. 희. 희. 작품 시간. 저 비를 많이 맞았어요, 지금. 희. 은변이 를 모르니? 은변이 피해야 돼. 희. 이런 게 안 돼요. 언니. 저 진짜. 으악. 던져. 으악. 우와. 우와, 좋다. 아이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요만 추가요가 있나요? 추가. 추가 금액이 있나요? 저렇게 물을? 아이고. 좋아. 오. 응. 좋아. 야,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스트레스가 다 풀려. 언니, 머리도. 아, 됐어요. 얘들아. 희색? 난 이제 체력이 다 한 것 같아. 희색으로? 다음에는 제가 은현이를 적으려고요. 좋아. 언니가 E, U, N이에요? 나 E, N에 버킷. 아니, 은 할 때. 아, E, U, N. 오. 이?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좋네요. 이거 예쁘다니까? 예술이야, 얘가. 아, 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네. 네? 우와, 역시 이게. 우와, 지게. 나 그거 연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예쁘다. 언니, 그거 부탁해요. 예쁘다. 야, 너무 예쁜데? 되게 느낌있다. 예쁘다. 아니, 여보, 여기 꽃 완전 예뻐. 뭔가 되게 약간 고전미가 있네요. 약간 아티스트의 손인 것처럼 살짝 찍어주세요. 네. 이 작품은 은현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고요. 제목처럼 저희 은현이의 각자의 개성도 들어가 있고, 취향도 들어가 있고, 음, 은현이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희가.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은, 특히 제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그 꽃 있잖아요. 네. 우연이 내게 오나봐, 고향기가 보여. 네. 진짜 센스 대박이다. 네. 그러면, 은비 땡! 은현은 버리고 지금 희를 위한 건가요? 작품 이름 희인가요? 작품 이름을 이렇게 뚝 잘라서 희였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은현이도 되고, 나는 희도 할 수 있다. 두 가지 양면성을 담고 있는 제품이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에 못 믿었겠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답니다. 찍어놔야겠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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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시다! 저를 따라오시죠. 시원해. 바늘이 없는데? 여보세요? 이게 어충카야? 대박! 귀엽다, 차가. 갑시다. 좋아요. 출발! 출발! 안녕! 안녕!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우와, 단파천 맛있겠다. 중앙시장. 중앙시장 하고 왔었잖아, 토미네. 네, 맞아요. 여기서 뭐 먹었어? 응? 뭐 먹었어? 여기서 닭강좌 먹지 않았나? 붕어빵도 먹고. 아, 붕어빵.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나 처음 와봐. 아, 진짜요? 나도. 우와, 복숭아도 맛있겠다. 이따가 복숭아 사가자. 좋아. 복숭아 먹자. 좋아. 우리 동이 많으니까. 와, 냄새 진짜 좋다. 그때는 우리 돈이 없어서 아껴셨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미문행이 여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뭐가 맛있겠다, 목소리로 찢어왔다. 나 호떡이 환장하는데. 우와, 시켜야 맛있겠다. 그러게요. 와, 맛있는 냄새나, 약간. 그러니까. 계란말이 냄새나. 어. 떡볶이 냄샌가? 언니, 오징어 순대. 아, 오징어 순대 냄새야, 오징어 순대 냄새. 이거 먹고 싶었잖아. 맞아요. 와, 마스터 봐 있는데, 엄청. 하나 살까? 좋아요. 좋아요. 파김치다. 우와, 이것도 같이 사자. 그래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파김치 1호 40년 정도.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저희 오징어 순대 하나 주세요. 와, 맛있겠다. 와, 당장 먹고 싶어. 우와, 맛있겠다. 잘 먹고 싶어. 와, 대박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봐요. 자, 일본에서 왔어요. 아, 일본? 네. 맛있어.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우와. 와, 지금 먹고 싶다. 지금 먹고 싶어. 지금 먹고 싶어. 삼장. 이모.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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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사진 찍을래, 나. 찍어야지, 당연히. 찍어야지. 대박. 우와, 나도 찍을래. 이거 먹고 싶어 먹어. 네. 우와. 이런 거 해줄게. 뜨거워? 아, 뜨거웠겠다. 김치 먹어봐. 김치. 이모 너무 맛있어요. 기호가 너무 맛있어. 안 뜨거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이거 5초 정도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야, 너무 맛있는데? 야, 맛만 봤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삼, 오, 사, 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 진짜. 수박 주스 드리면 되나요? 오! 수박 주스 사자. 좋아요, 좋아요. 수박 주스 한 잔이랑요, 너는? 키위야. 키위 주스도 하나 주세요. 아, 나 오란다 좋아하는데. 아, 오란다. 근데 여기 감태 오란다, 감태 오란다. 오란다가 뭐예요? 그 과자 있어. 오란다, 과자 있어. 오란다 없어요, 오란다?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요? 오란다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야, 밑에 오란다. 우와, 대박. 야, 시식. 시식? 시식이에요? 야, 대박, 부드러워. 감태 오란다. 와, 대박. 미쳤다. 방금 만든 거 진짜 부드러워. 맞아요. 이거 마시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진짜 맛있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럽다고요? 이거 처음 먹어봐요, 저. 오빠, 이거 뭐야? 그렇지. 신기해. 난 딱해. 정말 우리 해추연자들하고 스태프분들 내가 봐드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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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초에 인심이 이렇게 후원하니. 인심이. 강릉의 인심이. 강릉의 인심이. 강릉 중앙시장. 강릉 중앙시장. 강릉 중앙시장에 인심이 이렇게 후원하니. 맛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장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가 진짜 맛있었어. 배고파요, 저는. 배고파? 네. 오징어 순대가 진짜 맛있었어. 배고파요, 저는. 우와. 우와. 진짜 뚜껑네. 진짜 컴퓨터. 진짜 뚜껑. 너무 좋다.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끝. 오케이. 갑시다. 콜 할까봐요. 출발. 출발. 안녕. 안녕.